2018 KSBK 공식 음료 라이프 리프레쉬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굉장히 생소하거든요. 네. 저희가 이번에 한 달 만에 런칭한 새로운 스포츠 음료예요. 설탕도 없고 카페인도 없고. 네. 그런데 기운은 나나요? 어, 그럼요. 이게 자연강장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, 역할을 가진 음료수예요. 홍삼이라든지 여러 가지, 구기자, 오가피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거든요. 천연 식물 재료로 만든 그런 스포츠 음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름만 들으면 약간 한약방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. 자, 오늘 공식 음료로 참여를 해서 우리 선수들도 이 음료 마시고 있어요. 추천해주고 싶은 계층이 있다면? 아, 지금 이 음료수가 저희가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, 지금 한 가지는 아직 어른 성인용은 안 나왔고요.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안 나왔고, 저희 지금 보시다시피 세계 청소년 세권도협회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음료수예요.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카페인을 싫어하시는 어른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술 드시고 난 후에 드실 수 있는. 아, 일단은 카페인이 없으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약해가지고 두 잔 먹으면 이렇게 손떨거든요. 그런 카페인에 약한 분들이나 아니면 설탕이 안 들어있으니까 또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데 기운은 없는 분들, 이런 분들 좋겠네요. 중요한 게 저칼로리 음료라서 식칼로리 밖에 안 돼요, 식칼로리. 그래서 많이 드셔도 돼요. 아, 그래서 이렇게 날씬한 건가요? 저는 살이 좀 떨어져서. 자, 마지막으로 음료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요? 많이 드셔도 돼요. 그리고 운동 전, 후에 다 드셔도 되고요. 활력 증강에 굉장히 좋은 음료수이고, 또 노화 방지에 탁월한 음료수이기도 합니다. 나중에 다시 런칭하면 아시겠지만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도 더 많이 생산해서 운동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네, 건강도 라이크, 맛도 라이크, 라이크 리프레쉬 함께했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